자 오늘은 그 백두대관을 걷고 있습니다. 아 이거를 제가 한 달 못씩 이렇게 대강길을 걷고 있는데 끝날 때까지 한번 눈올때면 걸을거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여기 당몽룡에서 오는 대관령 까지 이렇게 걸을 건데요. 지금 이제 고루폭이 산인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. 보니까. 오늘 예보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. 아 오래간만에 겨울 산 산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아 으 으 으 여긴 조금 멋지네요 아멘 으 아 여기가 그 고르 포기산 입니다 어 눈이 또 갑자기 많이 좀 내리네요 랜든 능경봉 까지 4.8 5 . 국회로 걸어 왔구나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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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줘 논파를 같이 incred 갔다 보니까 이 여기로 할게요 이제 그 방금 능경봉을 지나왔고 산행도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올 겨울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이렇게 눈꽃 산행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오늘 기분 좋은 겨울 산행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